동양채권자협의회는 오늘 동양그룹 사태의 피해자 318명이 분쟁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재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재조정을 바라는 투자자들의 위임을 받아 금감원에 재조정 신청서를 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31일 동양사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분쟁조정신청안건 가운데 67%에 달하는 1만 5천여 건을 불안전 판매로 인정하고 동양증권이 피해액의 15에서 50%를 배상토록 결정했습니다. 한편 4일 기준으로 금감원 분쟁조정위가 결정한 배상비율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비율은 73.7%로 집계됐습니다.